우리 지역의 알고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북마을 뉴스 7월 둘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문화재단에서는 7월 7일 오후 4시에서 9시까지 기름력과 미아초등학교 거리 일대에서 두근두근 별길 마켓이 진행됩니다. 두근두근 별길 마켓은 기름력에서 미아초등학교 거리 일대를 가족이 함께 걷고 싶은 거리 문화로 숨쉬는 거리로 만들어가는 주민 참여형 거리 마켓입니다. 별빛 아래 청년 창업가, 예술가들이 함께 꾸미는 야시장에서 꿈과 모험을 담은 플리마켓, 체험, 놀이,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지역민의 웃음과 만남으로 여름밤을 반짝일 제1회 두근두근 별길 마켓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북구민 여성회관과 돌고지생활예술문화센터에서는 2019 나눔 더하기 음악 콘서트를 펼칠 예정입니다. 7월 6일 오후 2시 성북구민 여성회관에서는 음악회와 음악체험존 그리고 먹거리 존으로 음악 나눔 콘서트를 7월 12일 저녁 7시 돌고지생활예술문화센터에서는 우리 동네 음악회와 생활예술연주회를 선부일 예정입니다. 음악으로 하나 되는 다양한 공연과 악기체험 등 2019 나눔 더하기 음악 콘서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생명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과 성북 드림스타트에서는 7월 찾아가는 꽃마음 학교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학생들에게 직업체험의 기회를 주고자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7월 6일 아로마테라피스트 체험을 시작으로 7월 13일 PD와 일러스트레이터 체험 7월 20일 도자 공예가와 코딩 전문가 체험 7월 27일에는 패션 디자이너, 주얼리 디자이너, 슈가 크래프터 체험 등으로 진행됩니다. 접수는 성북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체험 2주일 전에 접수를 시작하여 월별 1인 1회 선착순으로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성북구 관내 청소년만 신청이 가능하며 각 프로그램별 모집 대상과 교육 장소가 상이한 만큼 신청 전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성북구청 교육지원 담당 과제로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 직업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북구청과 한성대학교가 함께하는 2019 성북구 다양한 가족 자립지원 프로그램으로 뷰티 직업 기초 입문 및 1인 뷰티 미디어 쉽게 하기 강좌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교육 일정은 7월 20일부터 12월 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이며 교육 내용은 1인 뷰티 미디어 참작에 필요한 다양한 메이크업 기술, 포토샵, 일러스트, 스토리텔링, 사진 및 동영상 촬영 편집 등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모집 대상은 청소년 및 일반 미혼부모, 한부모가족 일원, 다문화 가족으로 총 10명을 모집하며 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18일까지 진행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성북구청 여성가족과 한성대학교 한디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7월 둘째 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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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